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블랙야크의 혁신, 아웃도어의 혁신이 되다. 세상은 문밖에 있다. 블랙야크. 제 화장대에만 있던 사임당 화장품의 모델이 직접 되다니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예전부터 지친 피부에 사임당 화장품 제품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사임당 화장품을 직접 사용하고 있었는데 모델이 돼서 제품 하나하나를 알면 알수록 피부에 왜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저의 양정언도 주인공의 마음으로 사임당 화장품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사임당 화장품의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